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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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클리엄대에 대해서 자주 물으시는 버클리엄대 임버클리에 대해서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격 가능성. 버클리엄대 저 합격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학생은 없었습니다. 불합격한 학생도 저를 찾아와서 합격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97%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시 말해서 130명 정도의 학생 중에서 4명 정도의 학생이 불합격을 했습니다.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합격을 했는데 이야기를 안하는 학생도 간혹 가다 있고 불합격을 했는데 말을 안하는 학생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불합격 학생들의 이유는 정말 불성실했거나 자기 고집이 강하거나 자기 고집이 강했던 이유는 정말 고집이 세서 그랬거나 아니면 지능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고1 합격 가능한가요? 중2에 찾아와서 응시한 후 합격한 학생이 있습니다. 최연소. 최고령으로는 34살도 있습니다. 재능 없는데 합격 가능한가요? 재능 안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성실성과 지능만 있으면 됩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본인의 실력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머니 향상속도 중요합니다. 시작 시기는 어릴수록 좋습니다. 수업량, 향상속도, 장학금에 따라서 다릅니다. 걸리는 기간이 수업량이 많으면 어떨까요? 짧게 걸리겠죠. 실력이 낮으면 오래 걸립니다. 향상이 빠르면 짧게 걸리고 높은 장학금을 원한다면 조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은 현재 실력이 낮든 높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초딩인데 수업주의로 하나씩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좋고요. 많이 들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동네 피아노 학원 다니면 어떨까요? 클래식 위주라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도 될 테니까 안 다니는 것보다 다니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중딩인데 라면 준비 완료하고 응시할지 18살에 응시를 할지 18살에 응시를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준비 완료되면 내가 바로 볼 거다. 아니면 18살이 될 때까지 충분히 채워서 응시를 할 거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진학 컨설팅 시청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딩인데 라면 고2인 경우랑 고3인 경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진학 컨설팅 시청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격자인데 포기를 할지 재수를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진학 컨설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고2인데 고3인데 라고 했을 때 고3의 경우에는 바로 등록을 하거나 학원을 여유있게 재수까지 생각을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장학금을 원한다면 재수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바로 응시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다시 말해서 재수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준비할 수 있을 만큼 하고 바로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족하면 재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재수를 하신다면 인버클리를 찾아오세요. 그 다음 대딩인데 음악 전공자 인 경우에는 비전공자 도 있는데 대딩인 경우에 불리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전공을 했는데 버클리음대랑 안 맞는 경우들이 참 종종 있어요. 경험은 오직 음악밖에 없다 보니까 학교에서 특히 미국 학교는 그렇거든요. 미국 학교 특성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거를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랑은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음악 전공자들의 경우에 선생님이 버클리음대 출신이어도 입시 전문가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잘못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음악적인 실력이 더 좋아서 장점이 당연히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경험에 따르면 어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비전공자가 더 좋은 결과를 받는 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다른 곳에서 제 동료들도 있을 거 아니야. 선배 후배 동기들 근력 대 다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기하죠? 일반인 이 경우는 폭이 넓으니까 진학 컨설팅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떤 수업을 듣는지는 합격이 필요한 수업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수업 합격이 필요한데 본인이 정말 원치 안합니다. 합격이 필요가 없는데 본인이 원한데 본인의 행복지수 현재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적절히 그리고 그런 수업들은 레벨 테스트 후에 분석을 합니다. 레벨 테스트 는 진학 컨설팅 에 있습니다. 수업의 방식은 대면 비대면 인강 있습니다. 비대면 실시간 인강 로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인강 은 선생님이 수업을 올린 것들을 내가 보는 거잖아요. 1대1 이라고 하기도 애매 하고 피드백 을 받기는 어렵고 실시간 이라고 말할 수는 정말 없죠. 선생님이 과거에 찍은 걸 내가 현재 보는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1대1 1대1 비대면 실시간 으로 하는 인강 이 지금까지 우리 인버클리 에서 2016 년부터 8년 동안 해온 방식 이고 100% 다 합격 한 방식 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면 을 선호 하시면 대면 을 해도 정남 홍대 일산 비대면 준비 방법은 개인 레슨 학원 크게 나눠지고 학원에는 동네 입시 전문 입시 전문 중에도 버클리 음대 전문 버클리 음대만 하는 곳은 인버클리 입니다. 우리나라 인버클리 유일 합니다. 그렇게 해온 곳도 인버클리 입니다. 소용 혹시라도 이게 아니라면 인버클리 외에도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혹은 대형 을 갈까 어딜 갈까 우리 아이가 본인이 학생 이라면 본인이 앞가림 잘하고 철들었고 다시 말해서 자기 통통제가 잘 되면 대형 학원을 가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시면 안 돼요. 왜냐 휩쓸립니다. 재밌죠. 재밌다 보니까 부모님께도 이런저런 장점을 들면서 나는 잘할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안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취방에 몰려서 술 마시게 되고 게임하게 되고 그래서 소형의 장점도 있다. 하지만 대형의 장점도 있으니까 잘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가능성 진학 컨설팅 선택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레벨 테스트와 함께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비는 학비만 했을 때 대략 2억 정도가 들고 생활비 까지 했을 때 대략 4억 정도가 됩니다. 장학금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점인정도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TC와 TO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CJ 장학금으로까지 학비를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 미국에서 활동하는 것 그 외에 국가에서 활동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음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맥이 많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 인맥은 버클리엄대에 가기 전에 쌓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가서도 한틈이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진로 내가 취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불과 5년 전과는 다르게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공고가 많이 있으니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진로를 원한다 라고 하면 영어 정말 중요하고 열린 기회가 많습니다. 제 학생들 중에도 교수가 된 학생들이 이미 많이 있고 한국엔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고 싶다 라고 하면 인버클리에서 기회를 제공해 드립니다. 입시 뿐만 아니라 본인이 학교를 다니는 것에 있어서도 졸업까지도 다 관리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립니다. 앨범을 제작하고 피처링을 받고 데모를 완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진로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혼자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도 저는 반드시 이런 것들을 돕습니다. 자립심을 기르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자립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해서 자립심이 키워지는 건 아닌 것처럼 절대적인 건 아니죠. 그리고 필요할 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버클림드에 갈 수 있나요? 네. 갈 수 있습니다. 장학금, 학점인정, 학교에서 일하는 것, 공연, 버스킹 등 그리고 생활비를 절감해서 가능해집니다. 장학금은 입학 전과 후에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진 것은 입학 전 장학금 그리고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CJ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학점인정은 테스트아웃과 트랜스퍼 크레딧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것은 테스트아웃입니다. 트랜스퍼 크레딧은 거의 안 알려져 있는데 중요도와 순서에 있어서는 트랜스퍼 크레딧이 더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 때 다 알려드리고 진학 컨설팅 태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은 꼭 장기로 받으실 비용만 있진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만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단발적으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점인정을 받게 되면 총 4억의 학비 생활비 중에 2억을 절감할 수 있고 총 4년의 기간 중에 2년 만에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전액을 받게 되면 전액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공연 같은 경우에 도 있고 공연도 있고 버스킹도 있고 튜터링도 있고 학교 안에서 합법적으로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로 회당 30에서 50만원 정도 벌 수 있습니다. 버스킹 우리 보통 공원이라든가 도심지에서 공연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4회 월 만약에 4회를 일하면 200만원을 벌 수 있고 월 8회를 일하면 한 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습니다. 맥시멈 그렇게 되면 연 4,800만원 정도를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면 1억 정도를 벌 수 있는 거니까 졸업하는데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국내 학교도 한 학기 생활 학비 생활비가 보통 한 5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는 들죠. 그러면 8학기라고 치면 8천만원 드니까 거의 비슷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본인이 브이로그를 올리고 쇼츠를 올리고 해서 월 500만원 벌 수가 있어요. 제 학생 중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닐 돈조차도 없다. 그리고 학교를 가서 갈 엄두도 나지 않는다. 이런 정보 잘 몰라서 제 학생들 중에 돈이 없으신 분들 있었습니다. 선교사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다양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그 학생의 우리 합격자 영상들 있거든요. 검색해보세요. 버클리 합격 뭐 합격자 버클리 음대 간 학생들 기타로 간 학생들 피아노로 간 학생들 다양한 악기로 간 학생들 보컬로 간 학생들 드럼 베이스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컨트라베이스 정말 다양한 이 학생들 있는데 그 중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정보상 올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생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그 학생이 직접 이야기 학생들이 여러 학생들이 다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원치 않는다면 제가 그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으니 제가 그게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 그런 학생들도 다 복근림대 갔으니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